안녕하세요. 창인영TV, 창의인성 영어수업 디자인 연구의 김종신입니다. 본 동영상은 학생활동, 협동, 표현 중심의 영어수업을 원하시는 모든 영어샛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소 스피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소 스피킹은 말 그대로 직소 게임과 스피킹을 결합한 것입니다. 직소 수업 운영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홈그룹, 그 다음에 엑스퍼트 그룹, 홈그룹으로 다시 뭉쳤다 모이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학습자료를 우선 1, 2, 3, 4로 구분합니다. 한 모둠에게 1번, 2번, 3번, 4를 할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번은 1번끼리 쫙 모이게 하고,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그렇게 합니다. 홈그룹의 친구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교사는 순회하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1번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다른 모둠원에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다시 엑스퍼트 그룹의 활동이 끝나면 홈그룹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럼 이 홈그룹에는 엑스퍼트 그룹의 1, 2, 3, 4번이 다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 3, 4에게 설명하고, 2는 1, 3, 4에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각자의 학습자료를 모둠원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린 다음에 완전한 학습자료가 학습이 되고 나서 다같이 학습점검과제를 수행합니다. 이게 직소 수업의 기본입니다. 직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공평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의존적인 협력을 합니다.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한 명의 내 등분의 학습에 있어서 한 명은 4분의 1 등분만 공부를 했고 나머지 4분의 3을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몰라도 친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불안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4분의 1밖에 모르고 4분의 3을 알기 위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걸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 피라미드에 있어서 최고의 높이 있는 부분이 바로 러닝바이트 티칭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더 독해 자료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소 활동과 스피킹을 결합하는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 자료는 The Help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발채본이 실렸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되게 좋은 책이니까 보셔도 되고 영화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직소 스피킹을 활용해서 요약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독해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 그림들은 교과서에서 뽑아낸 그림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소 스피킹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그룹입니다. 4명이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각 그림이 뒤집어진 채로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다른 학생이 절대 그림을 못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그림에 나와있는 번호대로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엑스펄트 그룹 구성 시에 각 번호에는 한 명의 영어 우수자가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우수자가 나머지 영어를 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그 학생들이 설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영어로 말하기로, 영어 말하기로 묘사하는 것을 쓰고 혹은 그냥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순회하면서 완전한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은 쓰고 말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홈 그룹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영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쓴 것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림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다 들은 이야기의 어떤 순서를 다 같이 토론하며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소 스피킹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학생들이 실제 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그만큼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은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했네요. 어쨌든 학생들은 이 그림들을 교과서에서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순서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닝도 하게 되고요. 또 리딩, 유학도 하게 되고 또 엑스퍼트 그룹에서 연습을 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홈 그룹에 와서도 또 이렇게 말하기를 연습해 봤기 때문에 말하기 실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소 스피킹 수업의 장점입니다. 직소 수업의 장점과 비슷합니다. 불안감이 낮은 상태에서 말하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리스닝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해로 본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유학 활동이기 때문에요. 듣는 순간 바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냥 선생님에 의한 일방적인 유학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순서를 구성해 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복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해봄으로 인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무척 흥미롭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직소 스피킹 활동을 사용해서 수업 시간에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활동, 협동, 표현하는 영어 수업 디자인 창의인성 영어 수업 디자인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